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께서 5월 5일에 맞춰서 계린이 피자를 사줬어요 계린이 피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 바빠서 생각들도 못했는데 5월 5일에 계린이 피자를 또 이렇게 해주시다니 감동 응 감동 자 피자는 두 번째다 그치 이거는 수제 또 맛있는 피자를 또 해주셨어 되게 이쁘다 응 응 찐님 먹을 준비되니 야 니들 왜 이래 어구 우리 아이 난리네 어구 우리 방 안쪽이 난리네 우리 계린이들 이거 흘리니까 이게 다 흘리면 안되니까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아빠가 하나씩 공급을 해줄게 우리 김희상궁 예 예 자 자기자리 들어가 인 김희상궁 와 우리 1,2,3번 제대로 들어갔다 코코 일로 나와 콕콕 나와 그렇지 코코 들어가 에디 들어가 오 주니 들어와 그렇지 잘게 잘해 우리 김희상궁 김희상궁 들어가 자, 옳지 먹을 준비 됐나? 좋았어 흘리니까 아빠가 집 안에까지 직접 하나씩 줄게 우리 대고 들어가 뭘로 만든 거지? 단호박 같은 건가? 너무 많이 넣으셔서 모르겠어 잠시만 이게 재료가 박스에 있어도 돼 박스를 버렸다 건포도 아니야? 아니지? 설마 베리 종류인가? 응 건포도인 줄 알고 깜짝 놀라 설마 포도를 아빠가 직접 먹어보는 맛있게 먹던데? 띠니 아니야 띠니 들어가 너 자리 들어가 또 맘에 들었어 맘에 들면 잘 기다려야지 기다려, 아버지님 안쪽이 애들 다 기다리는데 엄마가 참아야지 코코 우리 기미상궁 그치 지금 봐봐 침 제일 오래 기다렸어 여름 쿠션으로 봤거든 이거는 침에 취약하다 너무 티가 많이 낸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피자배달 왔습니다 피자배달 왔습니다 맛있어 맛있어, 칸 맛있어, 칸 이렇게 준비하니 도기 피자를 제대로 먹을 줄 아는? 응 코코 물 2007 쭈압 땀 응? 벌써 다 먹었어? 아직 한번도 안 먹은 얼굴이야 아니면 아직 남았어? 응 들어가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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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먹을 준비 됐습니까? 마지막이다 여전 이쪽은 누가 주는 거 야 누가 주는 거 이거 되게 맛있나봐 제니 제니 들어가 응 이거 이렇게 순식간에 제니 손 제니 이쪽 손 이 누가 주는 거 카메라가 주는 거 옳지 안 친다 잘 먹네 끝 벌써 저녁에 간식을 잘 먹네 저녁에 간식을 잘 먹네 간손 이쪽 손 이쪽 손 이쪽 손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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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주는 거 누가 주는 거 나 왠지 왠지 눈 똥사는 아빠를 쏙 빼가 레고 나온다 또 나온다 레고 나온다 레고 나온다 아주 레고 요즘에 어린이가 다 됐어 오 야 식욕이 폭발한다 야 식욕이 폭발한다 반칙 손 이쪽 손 이쪽 손 바이 바이 누가 주는 거 코코 얼굴 봐 누가 주는 거 누가 주는 거 야 너 옳지 리크크 리크크 코코가 이제 손을 한다 손 이쪽 손 왼손 바늘 이쪽 손 오 하이 바이 하이 바이 하이 바이 하이 바이 하이 바이 하이 바이 너 뭐야 너 하이 바이 하이 바이 잘하는 뽀뽀 옳지 뽀뽀 뽀뽀 옳지 난리났어 야 너는 뭐야 나와 찐 이리와 야 이리와 이리와 띠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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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삭이 달라고 있어 정신 못 차려야 돼 너무 많이 신나 보다 끝이야 또 순삭이구나 리치 손 이쪽 손 이쪽 손 리치 하이 바이 하이 바이 하이 바이 하하 야 야 니 차례 지켜 하이 바이 하이 바이 하하 들을까 들을까 야 이 치 누가 주는거 어디 봐 누가 주는거 왜 이리 고문해 물 불어 온거야 아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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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 네 손 이쪽 손 하이파이 누가 주는 거 옳지 아쉽지만 다 먹었다 아이고 아무것도 잘 먹었네 맨날 월 어린이날이었으면 좋겠네 찌꺼기 찾으러 사주네 또 청소부 질덩 청소부들 아유 청소부들 신났어? 아유 신났어 신났어 이제 먹었으니까 뛰어 아유 아유 자식들 방을 샅샅이 훑고다니고 있어 자식들 방 청소를 해주는 거지 우리 둘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마지막까지 미련을 못 버리는 자 누굴까? 쟨인가? 하 응 아 죽 오우 오우 멋있나봐 근데? 코코 신났다 아유 우리 코코 신나면 세레머니를 또 하는 신나는 지렁이를 보여주기 아유 신나는 세레머니 신나는 지렁이를 보여주기 신나는 우리 코코 세레머니를 해요 우리 코코는 응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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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뭐가 있어? 뭐가 있어? 응 나 봐봐 신나면 하는거야 그치 우리 신나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신나있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내고도 와서 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춤추는게 아닐까 이게? 와 그럼 진짜 자기를 닮은건 아니다 자기 롯댄스잖아 아이고 아이고 우리 우리 칸 아이고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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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면 이렇게 춤을 춰요 우리 아이들은 손을 핥아먹고 있어 그렇게 맛있었어? 와 진짜 좋아하네 오빠 손을 핥아먹다니 오빠 손을 핥아먹다니 코코야 없어요 자 오늘의 어린이날 피자 시간은 여기서 끝 코코야 우와 신난다 우와 맛있어 맛있게 먹었어 와 아가씨야 아가씨야 아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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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쪽이 반쪽이 가만 대응했어 혼내나고 피자 먹고 힘났나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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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한동안 흥이 가시질 않네 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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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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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 많이